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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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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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과일 간장 다진 마늘 후에도 잘nikợ 당면 그럼 이렇게 añadir 김치 소금 마늘 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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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리 참깨 하이! 올린 고추, 소금, 고추, 야채도 넣어줘야 representa! 대단한 시간은 먼저 볶아줍니다. 계란과 마늘, 계란과 계란을 número 4, 계란과 마늘에 넣어줍니다. 계란과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 물의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클라우드 잘 섞어 그릇에 찹쌀떡 고추냉이 소금 소금 잘 섞어주세요 소금 고춧가루 소금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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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백구식이지. 백구식 찜달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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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아잇! 아잇! 생일날 보고 대단하네 내 생일날? 응 내 생일날? 내 생일날? 내 생일날 이런거 바라지도 않아 그거 해파리다 이거? 알아 많이 먹었어 나 한번도 안먹어봤구만 내 생일날? 응 지금? 응 축하해! 남편 응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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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줄고 있으면 어제 술을 먹지 말라들야지 왜? 나 손으로 뭔지 알아? 어제 저녁 10시에 생각한거야 흐흐흐흐 저녁 저녁이 피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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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